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때문에 심장이 못 말라 아 아 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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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너 사과의 차이라고 이게 뿐 나 나 뺍뺍 Just feel the music That's right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거절은 하지 않아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짠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여기는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오늘은 게스트분을 만나러 회사로 오질 않았고요 이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운동하는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설정이에요 뭐예요? 설정이에요 설정이죠? 좋아요 이거 하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거 리허설할 때 명함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네 네 이번 어나더 클라스 게스트 원호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라스 원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원어더 클라스의 솔로 가수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또 이것도 되게 참고 싶었는데 네 또 차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어요 네네네 네 어떠십니까 첫 번째 싱글 앨범을 발명하게 돼가지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타이틀곡 아이온유랑 썸바디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장르는 케이팝이고 그쵸 당연하죠 제가 또 직접 참여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제가 원래 좀 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코너 속에 코너가 됐는데 제가 살짝 배워봐야 돼요 포인트 한번 어 열심히 한번 배워볼 테니까 조금만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 부분을 아하하하 장난이구나 네 네 그 후렴 부분 네 후렴뿐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뒷짐을 한쪽 쥐고 쥐고 아 갓마 아 갓마 아 온 유 유 네 하고 여기 치면서 빵 빰 그 다음에 돌리면서 따다당 아 한 번 더 가서 가슴을 잡고 돌려서 내려요 그 다음에 점프하면서 아 이쁘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노래 주세요 오케이 빠른데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준비됐나요? 네 넘어갑시다 출발 출발 아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더 케이팝이 오셨군요 그렇다면 어나더클라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꾹꾹 알았지? 꼭이야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저랑 1대1로 배틀? 네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냥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선물이 소중의 선물이 좀 걸려 있어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첫 번째 챌린지는요 워너드클라스의 시그니처 챌린지로 밀고 있는 건데요 댄스 카피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곡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기회는 한 번인가요? 정말 너무 아쉽게 틀렸다 이거는 그러면 한 번 더 드릴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 오 오 잘하는데 오 오 오 오 성공입니다 네 다음 곡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너무 중요한 춤이네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네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내 모습 보이지 않는 걸까 넌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우린 서로 사랑하니까 성공이에요 성공 감사합니다 다음 곡? 아 이거면 됐네 모를 수는 없죠 완벽하네 울었다 후우 와 아 네 성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한 곡만 더 성공하면 그냥 이 미션은 성공인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주세요 너무 잘한다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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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라니 오오오오 잘한다 이제 뭐 두오여줘 와오오오오오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까지 베르카승은 성공이죠. 밀싹이 두 곡 아쉬우니까 마저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곡 또 보여주세요 뭐야 다하라? 이게 뭐야? 성공 자 마지막 곡 주세요 아 이거 성공하라고 준거네 아 그래 뭐야? 내 맨날 맘 차갑게 식어버린다 나 이거 안무가 할 수 있어 성공! 예이 저도 그렇고 원호 씨도 그렇고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게임도 몸 쓰는 게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는요 저희의 기초 체력을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오오오오 30초 안에 누가 더 많은 개수의 푸시업을 하냐 아 아 살살해요 네 알겠습니다 몸풀기예요 근데 이거 승리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 네 이것도 승리에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 다 못하셔야 하네. 네. 저게 뭐지? 시작. 시작.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몇 초에요? 5. 3. 2. 1. 땡. 너 옷을 보게? 어. 진짜로? 나 땅에 머리 박으면서 했는데? 다음 거는 좀 약간 순발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순발력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약간 민척. 순발력, 헬스장에서 뭘로 테스트하죠? 1. 자, 저희가 고민 끝에 순발력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해 줍니다. 아, 이게 순발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잠깐만! 공개해요? 아, 저 안 한 지 10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20년 넘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 이번 챌린지 내 거지, 그러면. 공개 잘하세요? 저는 좀... 아, 맞다. 맨날 이상하게 공개하고 있어, 갑자기. 막 땅에서. 어, 좋아. 5단계까지 가시는데, 이거 만약에 동호 씨가 실패 하나 떨어뜨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다시 할까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저희 약간 이런 건 좀 예민하거든요. 아. 저 오늘 소고기 먹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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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시작? 뭐, 아, 아. 시작? 뭐, 아, 아. 시작. 안 돼! 못 하시네요. 아, 뭐야. 아까 못 한다며. 아, 못 한. 사실 좀 합니다. 뭐야, 아까. 제가. 안 돼! 연기한 거야? 연기한 거야? 아, 아. 제가 사실 공개를 좀 합니다. 아, 유단 왜 안 되죠? 네. 아, 나 직위 넘치. 안 돼! 아, 나 직위 넘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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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끝!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끝! 별거 아니네요. 아니, 아까 분명 못 했는데? 아까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전략이죠. 어떻게 하는 건지? 공기가? 던지고 잡고. 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설마 공기는 못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기는 다 하지. 같이 할까? 다. 아무래도 연기는 안 되겠죠? 여러분, 더 케이팝이 오셨군요. 그렇다면 어나드클라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꾹꾹! 알았지? 꼭이야!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기초 최초 테스트. 네. 마지막 종목이고요. 자신 있는 거 뭐 있어요? 제가 그나마 동호 씨한테 승산이 있어 보이는 게 턱걸이인 것 같아요. 턱걸이? 네, 저 진짜 진지하게 이기고 싶어서 이러거든요. 하시죠, 하시죠. 네, 이번 종목 턱걸입니다. 네. 제가 조금이라도 가벼우려고 옷 하나 벗었어요. 아, 저 속이 한번 깨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할게요. 약간 정자세로 부탁드려요. 좀 예민해가지고. 일단 알겠어요. 자, 다리 꼬아주세요. 네, 네. 다리 꼬고 갈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일 고! 오케이, 오케이. 세일 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올라가! 올라가! 자! 다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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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너 10개 했어, 10개. 아, 못 해. 오케이, 오케이. 저도 또 약간 그래도 본격적으로 한번 가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가야 되니까. 우와, 뭐야? 뭐야? 저도 지금 사실 제 몸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럼 이거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갈게요. 셋, 넷. 하나. 우와. 이거 못 이겨. 하나. 우와. 이거 못 이겨. 넷. 다섯. 여섯. 우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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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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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섯 기. 운동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가능한 여섯 기 준비가 완료되고. 이번 기초 체력 테스트 챌린지는 원호 씨 승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네, 여러분. 어나더클래스 저 원호를 보러 오셨네요. 네, 그렇다면 저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재난구호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국내는 물론 세계는 지금 태풍, 홍수, 쓰나미, 화산 폭발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아이들의 생활 환경은 어른들에 비해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없게 되는데요.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물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나더클래스 챌린지에 동참하시면 되는데요. 기부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원호의 이름이 함께 있는 기부증과 아까 제가 열심히 쓴 거 아시죠? 바로 요거! 세상에 하나뿐인 기부 응원 노트를 드리고요. 기부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엄청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요거! 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고고! 어나더클래스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꾹! 고고! 사이트로 고고! 여러분 알았죠? 꼭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 해주세요. 고고, 고고! 구독! ORCH! 좋아요! 구독!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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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